엑스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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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스라지야 맞을 것 같은데 잘 것 같은데 맞을려나 유니폼 입으니깐 좀 어색하다 이거 4년 때 입어보고 거의 처음 입어보는 것 같아요 거의 몇 년 만에 또 아들 9단 유니폼 입으니깐 좀 쑥스럽네 큰아들한테 좀 미안하네 동부한테는 큰아들이 오늘 게임을 뛰면 반반 나눴어야 되는데 여기는 KT 여기는 동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작은 애들꺼만 입은 것 같아서 로아 로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오 굉장히 신기하네 거 아 있어 아 graveyard 예 winning 어 아 되는 형한테 미안하잖아. 하나는 동부 하나는 케이트 쎄서야 되는.. 근데 여기가 홈이잖아 부산이. 그럼 내 거 입어야지. 그거는 입어야지. 네 거? 응. 네 말이 맞는 것 같다. 홈이 돼서 입어야 되는 게. 컨디션 어때? 컨디션? 어. 컨디션 하면 항상 좋지. 근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게임은? 어. 이겨야 되는데. 어? 이겨야 되는데. 잘해서 이겨야지 뭐. 그거 뭐 이겨야 되는데 말로만 이기면 되냐?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이겨야지. 형이 안 뛰어가지고. 어. 오랜만에 형이 떴으면 어떡하려고 그랬냐? 나한테 안 되지. 나한테 안 되지. 너한테 안 돼? 네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. 디펜스를 해. 네가 뭐 공격수냐? 왜 디펜스를 안 하냐? 전부 다 수비 잘한다고 소문 났어. 누가 그래? 누가 소문 났어? 아빠가 수비 안 했지. 아버지가 수비 안 했다고? 아빠가 공격만 했잖아. 요즘엔 내가 수비 잘한다고 얼마나 소문 났는데. 너 상대방 주전 선수의 포인트는 아버지가 다 맡았어. 인터셉트로. 예전에 수비가 그렇게 뺏는 수비는 하는 거지 사람이. 그건 센스가 있는 거지. 그건 나도 있어. 센스가 있긴 왜 아이고. 이상한 아빠 보면 경계가 잘 안 풀리더라고. 나는 안 맞나 봐. 너랑 안 맞아? 그럼 다 아버지? 봤어요? 어? 이겨야 되는데. 게임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거지. 다치지 마세요. 선수는 다치면 안 돼. 다치면 안 되고. 게임은 오늘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네가 할 수 있는 프레임은 다 해야 되고. 뭘 하면서 해야 돼? 나 빨리 가야 돼. 미팅 있어. 이렇게 지금 시합들이 이렇게 노닥거리는 시간이야. 부담을 말해 주시고. 알았어. 잘할 때 지금. 가 가 가. 내가 한 번 내가 오늘 경기 잘하면 한 번 내가 사랑의 큐패터 하슬 한번 보내줄게. 알았어. 잘할게. 알았어. 없어. 감독만 잘 묶고. 걱정 마. 다치지 마요 잘해. 좀 있다가 오쇼. 아 피곤하다. 대화기야 싫다. 대화가 안 돼 대화가. 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